안녕하십니까 다육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아이들 항상 많이 보여드렸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께요 여기 보이는 이 아이가 제아다육에서 온 세인트 루이스 거미에요 얘가 지금 완전 뿌리 내려서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지금 성장체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요아이가 세인트 루이스 거미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쪽으로 오면 요아이 상태가 지금 조금 저거 한가요 요아이가 가히야 가히야 거미 라고 합니다 가히야 거미 요렇게 아직 뿌리는 내리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 여기가 방거늘을 만들어줄거에요 이따가 망으로 해서 요아이가 가히야 거미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돌기마리야 돌기마리야 거미고요 굉장히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고 거기에도 폭풍 성장하고 있답니다 마리야 거미 그리고 요아이가 우주목 백건 어디서 데려온 아이냐 하면 김천 이모다육 이부다육인가 거기서 이부다육일거에요 거기서 데리고 온 우주목 백건이랍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치와와 치와와 금이구요 요아이는 체원들에서 온 치와와 금이고 아직까지 일기일기 해기 때문에 많이 달구어야 될 것 같아요 치와와 금 그리고 옆에 요아이는 엘코홍금 이랍니다 엘코홍금 이쁘죠 와 진짜 이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요렇게 이쁘답니다 그리고 또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해서 보여드리면 저기 보시면 얘가 링클마리아 지금 자리잡아서 얘도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링클마리아라는 아이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요아이는 도담이라는 아이예요 얘가 어 가격이 만만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작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 수수가 수수가 데리고 왔답니다 이 아이가 신품종이라고 해서 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렇지만 수수가 데리고 온 도담이라고 하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기르맨 호호다육님이 어 실감때 커팅을 해서 판매가 된 어 기르맨이 아니고 잠깐만요 아 카르맨 카르맨 카르맨이라고 합니다 이쁘고 잘생겼죠 손톱이 완전히 가르스마가 완전 어 자리잡으면 굉장히 예뻐질 것 같구요 아 그리고 또 소개할 아이가 아 이 아이는 기비 멋있죠 내가 그 갑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항상 그 분을 보면 이 기비가 생각나서 제가 그 한번씩 인사를 드릴 때 어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기비랍니다 기비 이 그리고 이 아이가 아주 작은 아이 얘도 어 햇살돌기 마리아 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금이 얼마나 나와 줄지는 좀 기다려 봐야 알겠죠 음 이 아이가 마리아 철화죠 마리아 철화가 이렇게 이쁘게 자리 잘 잡고 있구요 지금 얼마전에 커팅해서 온 아이들을 지금 소개를 소개를 영상을 하고 있는 거에요 요아이가 어 요아이 이름이 칸타타 라고 하네요 칸타타 어 생소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수수도 처음 보는 아이들이 많아서 요아이가 칸타타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요아이가 어 사과마리아 사과마리아 라고 하는데 지금 뿌리가 나고 있어요 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물고파 보이죠 쪼글쪼글해 요래가 이제 뿌리가 내리면 굉장히 이쁘게 잘 커줄거에요 아마 아 그럴거라고 믿고 그리고 또 앞으로 당기면 요아이는 호주마리아 얘도 뿌리가 아직까지 없답니다 요아이가 호주마리아구요 아이고 진짜 이쁘지 않나요 색감도 요아이가 호주마리아 그리고 또 여기 갓대기에 보이는 아이들 요아이도 요아이들도 뿌리없이 다 커팅을 해서 왔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어 자리를 완전히 뿌리를 박은 것 같아요 요렇게 잘 지금 금기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얘도 보면 금기가 살짝 있기는 해요 이쁘 음 얘네들이 다 엘코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금기가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얘네들이 지금 완전히 뿌리를 다 박아서 요렇게 이쁨을 보여주고 있고 요렇게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 보면 금이 보일까요 음 요아이는 아직까지 금은 살짝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이두 이두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옆에 여기 보스팅이에 요아이가 또 하나 있구요 어 상당히 많아요 음 여기도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요아이는 금을 상당히 잘 물었어요 요아이는 어 엘코온 아이들이 입장이 요렇게 해 보이면서 어 해오리 바람처럼 요렇게 나는 것 같아요 요렇게 이쁘게 지금 금을 잘 달고 있다는 거 요아이도 지금 금을 물었네요 어 물은 고프지만 이제 뿌리를 완전히 활짝 했기 때문에 아마 물을 주면 물반응을 굉장히 잘 할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있답니다 커팅에서 얼마 전에 온 아이들이에요 요아이들은 이 아이는 가이아 지금 여기 에스라이트에 요렇게 올려놨어요 오늘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고 오면 연애들도 위에다 올려줄 거구요 요아이가 가이아 가이아 커팅했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옆에 요아이 어 보이시죠 조명찰이 요아이 이름이 포르테 포르테라고 하는데 제가 잠시 이동을 해서 요렇게 찍을게요 와 잘생기지 않았나요 요아이가 포르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요아이 어 체리 라임이라고 얘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어 살짝 요렇게 제껴서 요렇게 보여드리면 어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요렇게 또 새아이를 뿌리를 내리려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어 밑에 커팅했는 부분을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 이제 저녁에 어 심어서 이제 흙 위에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쪽으로 살짝 땡기자면 어 요아이 요아이가 마리아죠 어 뿌리 활착을 하지 못해서 쇠로 싹 꼽아서 정리해서 지금 요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얹혀 놓았구요 음 요아이도 돌기마리아 돌기마리아 고요 얘는 크리스보니 크리스보니 검이랍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주피터 커팅을 했는데 얘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아서 물반응을 제대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 굉장히 이쁘게 음 잘 커줄거라 믿고 어 요렇게 또 뿌리 커팅을 해서 또 애들이 이쁘게 잘 커주고 있다는 거구요 아 그리고 우리 라울검 와 지금 살짝 웃자라는 듯해요 지금 여기가 어 그렇게 웃자랄 자리는 아닌데 라울들이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네요 음 저기 보이는 저 아이는 어 갑자기 이름 아 실버스탄 요아이가 실버스타랍니다 그리고 요게 보이는 요아이들은 이제 뭐 티피 티피 요런 아이들이고 딱히 이제 아 여기 꾸리 내리려고 해놨는데 자리를 못잡고 쭈글쭈글하게 꾸라해가 있네요 어 세상에 요아이는 황홀한 연꽃이랍니다 황홀한 연꽃 어 굉장히 이쁘죠 생장점이 무너져서 무너지면서 요렇게 어 다섯 아이가 요렇게 빼르르 돌아가면서 목도리 두른 것처럼 요렇게 이쁘게 잘 커주었구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요런 아이들도 있고 요렇게 또 아침에 어 자국 커팅 있는 아이들 소개 영상을 하면서 요렇게 또 카메라에 아이들을 한번 달아 보았네요 아유 세상에 얘네들 똑같이 생겼죠 하나는 이름을 알겠는데 얘는 사넬이라고 사넬이라고 해서 왔던 아이고 어 옆에 요아이는 이름이 역시 에스피로온 아이예요 에스피로온 아이인데 여기 사넬무수랑 어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색감도 똑같고 어 생긴 것도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얘도 사넬무수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 하하 수수만의 생각을 어 수수집에 오면 뭐 수수가 만들어 붙이면 그 이름이 맞겠죠 수수라고 불러야 불러야 할까요 요아이는 어 워아이니 워아이니 워아이니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어 블랙퀸이라던가 요런 아이들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 다음에는 예쁜 영상 찍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따뜻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하 이걸로 선택을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지방시 넙대대 해가지고 완전 배추가 되어가네요 아이고 세파지나 자 여기서 음 컷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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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